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미라클 토익 엘시강사 홍재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파트2 출제 유형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우리 파트2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잘 듣고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ABC 3개의 보기 중 가장 적절히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보기를 골라주는 유형으로 파트2의 질문, 의문문은 참머리에 의문사를 달고 질문하는 의문사 의문문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트2 25문제 중 10에서 11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매달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의문사 의문문은 참머리에 who, when, where, what, which, how, why로 시작하는 의문문들이 의문사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제 유형은 의문사가 없이 질문하는 일반 의문입니다. 의문사가 없이 질문한다라는 것은 do, does, did로 시작하거나 have, has, head로 시작하거나 비동사인 is, are, was, were로 시작하거나 조동사 can, 다, whether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우리가 일반 의문문이라 부를 거예요. 의문사 의문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으로 7에서 8문제 정도 매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유형은요. 의문사 의문문도 아니고 일반 의문문도 아닌 형태의 기타 의문문인데요. 상대방에게 제한 제공 요청 허락을 구하거나 두 개의 선택지를 주면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유형들이 기타 의문문으로 파트 2, 기타 의문문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매달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의 형태가 대다수 출제되긴 하지만 질문이 아닌 형태인 평서문은 두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한 4문제 정도 파트 2에 출제되는 유형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 2에 많이 출제되는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낮은 형태인 의문사 의문문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평서문 유형, 각각 출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핵심 방법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사 의문문은요. 첫 머리에 나오는 의문사를 잘 닫고 그 의문사가 뭘 묻고자 하는지를 의도 파악해 주신 뒤 확실한 오답보기들을 버려주시고 보기 속에 의문사와 짝꿍이 될 수 있는 정답보기가 들린다면 정답으로 골라주시는 방법이 파트 2 의문사 의문을 풀어내는 방법 되겠습니다. 예시 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접근 방법 한번 적용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정답 찾아내셨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귀 열고 의문사 챙길게요. 자, 제일 첫 머리에 나왔던 where 의문사 챙겨주시고 뭘 묻고자 하는 의도 파악하셨습니까? 어디에 위치 찾아가십니다. instruction, 설명서가 있는지 물었네요. 의자를 조립하기 위한 자, 그럼 A번 보기 듣겠습니다. A It's under construction It's under construction instruction, construction 우리가 질문 속에 나왔던 단어와 보기 속에 나왔던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거나 같거나 연상이 되는 어휘들은 정답보다 오답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내용도 불일치되죠.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A번 보기, 오답으로 버려주실 건데 우리가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아이는 공사라는 뜻으로 under construction 묶어다가 공사 중인 이란 표현으로 기억하실게요. 공사 중입니다. 오답으로 버려주시고요. 어디에 설명서 있습니까? B번 보기 듣겠습니다. 저는 앉을 필요가 없는데요. 자, 이 아이도 내용 불일치되지만 chair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상될 수 있는 오위로 오답 보기, 버려주시도록 할게요. 자, C번 보기 들어볼까요? 정답 문장 되겠습니다. 어디에 설명서 있습니까? C On the box in the corner 자, C번 보기 On the box in the corner 모퉁이에 있는 박스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C번 정답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물었을 때 위치나 장소를 얘기할 수 있는 전치사인 On the, in the 같은 표현들이 의문사문문, 웨얼에 대한 짝꿍으로 즐겨 나오는 답변 될 수 있겠다라는 점 기억해 놓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문문은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의문사만 잘 잡아주셔도 뭘 묻고자 하는지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면 파트2의 가장 어려운 유형인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 하나만 들어서는 뭘 묻고자 하는지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평서문은요,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주어뿐만 아니라 따라 나오는 동사,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구구절절절한 내용까지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즉, 직청, 직계를 할 수 있어야지 내용을 파악하기 쉬워요. 그치만 600이나 700 혹은 토익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급자 레벨에서는 평서문 같은 경우에 내용을 쉽게 쉽게 드러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급자 레벨에서는요, 평서문 못 드러냈을 때 아무거나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 보기를 찍어주실 건데요. 평서문에서 정답이 많이 되는 빈출 정답 표현 세 가지 한번 배워보실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라인은 1번입니다. 평서문을 듣고요, 보기 ABC에서 다시 한번 대묻고 질문하는 형태가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맞장구를 쳐주는 형태예요. 맞아, 나도 그래 라고 얘기하는 형태 그리고 세 번째는 보기 속에서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보기들이 정답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럼 평서문 예시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까요? Number 31 You should visit human resources and get your staff card. A. What floor is the office on? B. A new staff orientation. C. She visits me about once a week. 자, 같이 한번 정답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예시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실 건데요. 평서문, 기열고, 주어동사, 직정짓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1 You should visit, 당신이 방문하셔야 되세요. The Human Resources 인사팀에 그리고 get 받아가셔야 됩니다. 당신의 직원 카드를 이라는 평서문 내용이었습니다. A번 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A. What floor is the office on? What floor? 몇 층의 office on? 그 사무실이 있다고 그랬죠? 라고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A번 정답이었네요. 내용도 일치되고 평서문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정답이 되는 대묻경 때 정답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B번, C번도 오답으로 한번 버려보시도록 할게요. B. A new staff orientation The new staff orientation 우리가 Human Resources 들었을 때 연상 어휘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질문 속에 나왔던 staff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오답으로 버려줄 수 있겠고 물론 내용도 불일치되죠. 버려주시겠습니다. C번 오답 버려볼까요? C. She visits me about once a week 자, 그녀는 방문합니다. 저를 약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라고 빈도 얘기하는 아이도 내용 불일치되고요. 질문 속에 나왔던 비짓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으니까 오답으로 버려주시겠습니다. 자, 파트2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직청 직회가 어렵다면 정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형태 다시 한번 되묻거나 아니면 맞짱 붙여주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이 훨씬 더 정답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2에 출제되는 유형별로 여러 문제 풀어보시고 시험장 가셔서 모든 문제 다 맞출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